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올바른 개념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인 이 올바른 개념을 구성을 했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는 어떠한 궁금증까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 주는지까지 쭉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수능 올바른 개념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 올바른 개념은 총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아. 개념의 끝판왕 이 고병훈 선생님을 따라 올바른 개념 강좌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올바른 개념 강좌의 특징입니다. 일단 교재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예쁘죠?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강의만 들어도 사실은 모든 수능 수학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현장 학생들만 수업을 했고 현장 학생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재가 구성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빈칸도 막 뚫어놓고. 근데 이건 인강으로서 과연 여러분들 많은 등급대가 여러 대인 이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화할까를 정말 고민하다가 그래 현관과 인강을 좀 다르게 차별화 두면서 가자. 대신 인강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현관은 역시 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좀 위주로 좀 수업을 하자.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에 꼭 필요한 개념을 교과서에 입각해서 증명으로 다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수능답게 해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스킬도 필요 없이 모든 과정을 다 증명을 통해서 정리할 겁니다. 뭐 특히나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가 로그 AXY 이런 단순한 내용들도 다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해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식이 주어지면 합리적으로 이게 왜 됐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자세한 증명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다 시켜드리고 절대 스킬이 아닌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모든 문항은 2021년과 2022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고 제 교재가 개념, 기본 예제, 그 다음에 연습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예제 같은 경우는 2, 3점짜리 기출문제를 아주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고난도 있는 조건들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단원과 단원의 연계를 통해서 어떠한 식을 찾는 그런 훈련인 4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좀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내 전문항 해설을 다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한번 어떻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개념을 이해하셔야겠죠. 제가 교과서적으로 완벽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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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절대 외우게끔 시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모든 개념을 암기가 아닌 증명으로써 수능을 수능답게 수학을 수능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할 거냐? 바로 개념 문제를 가지고 예제를 풀 겁니다. 즉, 배웠던 개념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 예제를 바로 집어넣음으로써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걸 이렇게 갖다가 쓰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바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바로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응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풀 건데 사실상 연습 문제는 4점짜리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개념과 이 개념과 이 개념을 다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서 이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적용을 시키고 얘네 둘을 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어내며 이거랑 이거랑 어떤 관계가 있게끔 만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식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조건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나와있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거기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스킬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개념 방법으로 다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세 단계만 해도 사실은 이거 세 단계는 제 교재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저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이 누구냐? 바로 복습입니다. 자 우리가 자전거를 아빠한테 배웠어. 아빠가 너무 잘 가르쳐줬어. 막 뒤에서 잡아주고 근데 다시 아빠랑 자전거를 타기 전까지 본인이 스스로 타보고 넘어지고 해보지 않으면 잘 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제가 단계별로 교재를 구성을 해서 단계별로 잘 가르쳐준다 한들 본인의 것으로 연습을 체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 3번입니다. 복습은 최소 3번 기출은 최소 10번은 돌리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지 수능을 보일 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내가 강하게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수험생활이 길어서 이것도 차마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중간에 성적도 안 올라봐. 그럼 얼마나 도태되고 얼마나 그 뭐랄까 자기 존재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되 결과가 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왕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자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밥을 빨리 먹어서 그 시간에 뭔가를 더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조금조금씩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열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쳤던 그 다음 문제 풀었던 것들 다시 풀어보시면서 다른 문제집 뭐 뭐 마플이나 마더텅 자이스토리 이런 기출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다 한번씩 풀어보는 겁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문제는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됐을까 이런 정말 이상한 문제가 왜 출제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좌를 좀 들어야 되는 학생 추천을 좀 드리는 학생들을 좀 몇 가지로 좀 유형을 다섯 가지로 좀 제가 압축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암기만 학생들 내신 위주에 있는 수시만 준비한 학생들 대부분 공식이 있으면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근데 그런 문제들은 1번부터 한 7번 그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죠. 1번부터 7번 그 다음 16, 17번 이 정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외우지 마라라고 강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증명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외웠던 거 조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제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 군대를 갔다 왔던가 나는 고3 때 수시만 공부해서 수학을 아예 안 했다. 나는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을 겁나 열심히 했는데 아씨 이제 안되겠어 수능으로 바꿔야겠어 이런 생각을 고3 때 한 우리 현역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저한테 이 개념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체계적이고 차근차근차근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개념을 완성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 정리를 잘 못하는 학생들 제가 판서 진짜 잘하거든요. 판서도 잘하고 포인트를 딱딱딱 줍니다. 도형도 되게 잘 그리고 그러면 그냥 그 판서만 딱 봐도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만 정리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부담을 갖지 않게 만들어드립니다. 특히 문제풀이도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얘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얘 풀고 이렇게 가고 얘 다음에 이렇게 가고 얘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뒤죽박죽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절대로 옳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있고 정리가 된 걸 보고 싶은 학생들이 제 수강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역 고3 학생들일 텐데 예비고3이죠 지금은 그 고3 학생들이 사실은 내신도 잡아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수능도 같이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교제가 바로 이 바른 개념 강좌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본 예제 문제들은 개념을 바로바로 적용시킨 기출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기출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그러면 20문항 중에서 한 8문항 정도나 12문항 정도는 굉장히 쉬운 기출문제를 갖다 쓸 거란 말이죠. 거의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럼 제 교제 안에 2021년, 2022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다 있기 때문에 다 걸려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다 연습문제로 실어놨기 때문에 연습문제를 보면 조금 고난도 문제 한 대다섯 문제 그 문제를 푸는데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해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를 잘 받고 싶은 학생들도 제 바른 개념 강좌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이 안 되는 학생들 이게 응용이 안 되는 학생들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죠?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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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대부분 그래, 대부분 이 응용이 안 되는 학생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잘 몰라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말을 읽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 어차피 한국 사람이잖아 그 시험지도 한국말이란 말이야 한국말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흐름입니다. 수학은 진짜 유연한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 흐름을 제가 강조해 드릴 테니까 흐름을 좀 잘 이해하고 싶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부분 다 비슷한 애들인데 한마디로 그냥 결정으로 딱 내려주면 개념이 안 되면서 문제풀이 적용이 안 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아, 이제 이런 것들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이 6월 이후에 오는 학생들과 반수생, 그런 학생들이 아,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이 개념은요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부실한, 그 부실공사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작은 시멘트 기둥에다가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물론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음? 그건 모릅니다. 그죠? 근데 무너질 확률이 높죠. 무너진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기초공사를 되게 탄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가셔야죠. 제가 제일 지향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지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 아, 나는 지수 함수가 모르니까 지수 함수만 해. 나는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 중에서 등차수열만 못해. 그럼 등차수열만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등차, 등비도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로그함수, 지수함수 역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 개념은 언제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10월이야. 개념이 안 돼 있어. 다시 봐야지. 난 그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그냥 문제풀이면 트립 다 해. 아무 도움 안 돼. 왜? 어차피 평가원, 관계자리, 그거 다 하고 들어가. 그러면 결국 거기서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그걸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개념, 이 1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시작하십시오. 언제든지 시작하셔야 돼. 알겠죠?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재 입고, 강의 업로드는 언제 이뤄지냐. 일단 수1하고 수2는 2012년, 12월 16일 아마 금요일쯤이면 다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과목들은 내가 되도록이면 1월 15일, 일요일이거든요. 이때까지 되도록이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6일, 15일이 아니라 14, 13 금요일. 되도록이면 여기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선택과목도 되도록. 근데 순차적으로 미적, 확통, 기아 순서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아, 기아로들. 워워워워 화내지 마시고. 왜 기아가 꼴찌여?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데 그냥 결정한 거예요. 너무 그거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촬영 버전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업로드 되는 것은 스튜디오입니다. 자, 스튜디오 버전이 아, 안 보이는구나. 이게 파란색이. 음, 그럴 것 같았어. 자, 스튜디오 버전으로 업로드가 될 생각입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가 올라가고 선생님이 현장 개강을 1월에 하는데 현장 개강이 1월에 개강한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장 버전으로 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기출을 하지 않나요? 네, 기출은 올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개념 강좌와 엔제 시즌 1, 엔제 시즌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는 채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강은 기출 강좌가 제공이 됩니다. 자, 기출을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좀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책만 풀면 돼 아, 이거 진짜 이 책만 풀면 되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노 물론 이거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물론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당연히 연습하셔야죠. 지금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잖아. 그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아, 이게 인정하고 넘어가자고 괜찮아. 어차피 지금 당장이 최상위권이 아니지만 나중에 9월, 10월 달 가서 최상위권이 될 거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최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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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아, 이거 꼭 3월에 끝내야 돼요? 제가 커리큘럼의 개념이 3월이라고 적어놨다고 3월에 꼭 끝내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본인이 안 되면 4월, 5월 하는 거야. 대신 4월, 5월, 6월 달까지도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겠지. 최대한 빨리 두 번, 세 번 돌려서 이해가 되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이제 기출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지. 좀 빡세지겠지. 빡세야지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학은 결국 누구? 고병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념 강좌를 많이 준비했고 그 개념 강좌에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타겟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했으면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해서 올해 만들어 냈습니다. 올해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올 한 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탄탄하게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개념 강좌에서 뵙도록 할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봐요. 안녕.